이건 애기들꺼 저거 애기가 먹고 있는데 아 애기한테 양보했나? 애기한테 양보한거야? 이제 애들도 이유식이 해야겠어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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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만 주는거 같아 쟤들 그래도 먹고 있는거 봐 으름거려도 물진 않네 그쵸? 겁만 주는거 같아요 애들 너희 이거 먹어라 잘 먹어 댕댕이 많이 컸어요 한주마다 오신 우리 작가님 애들 댕댕이 고기 사가지고 왔어요 왜그래? 물렸나? 아이고 아이고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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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III 아니 그 flowing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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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쳤어? 일루와봐 문 닫혔어? 일루와봐 일루와봐 왜그래 아이야 아이야 일루와봐 아이야 일루와봐 아아 일루와봐 괜찮아 일루와봐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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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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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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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피난다 아이고 피나 피나 아이고 피나 피나 어떻게 어떻게 잡아봐요 피 좀 닦아줘봐요 크게 다쳤네 어디 봐봐 아 눈 피나네 아유 아파 아파 괜찮아 괜찮아 딱 꺼줄게 기다려봐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얘 좀 딱 꺼줘봐요 아이고 소등약 저거 찾아볼게요 가서 임만 아이고 봐봐 아니 쟤 애기가 그랬어 아흐어 아 아픈가보다 아픈가보다 가봐봐 그렇지 계속 등장 presque 어떡하지 잠깐 잠깐 아 treaty newsletter 지금부터 눈꺼풀 위에 살짝 찢어진 것 같은데 눈 쪽은 안 닫힌 같던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 만지지마 가만 links자 봐요 어 그래 어 그래 괜찮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애들이 걔들 다 놀랐어 지금 어떻게 해 쟤랑 산모 듣기 산모가 물었어 물었어 산하가 놀랬네 한번 가볼까 산하한테 걱정해가지고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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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제일 약한 애가 어 얘 덩치도 적어났네 어 가진정 텐데 어 어 눈은 내가 봤는데 눈 쪽은 피가 보인거 없고 겉에 눈꺼풀 있잖아요 어 그래 어 야 어 어 어이구 어이구 어떡해 어휴 어때 소리가 벗어지 않더니 어 너무 아픈 소리가 나 네 어 어 먹어 볼까 먹어 봐 몰라 이 맛이 없나봐 어휴 어이구 피 흘려가지고 피 봤어 얘 괜찮아 겉에만 그런거니까 괜찮아 어 어 안 먹어 아이고 단단히 놀랬네 어 놀랬어 얘 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응 얘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있는데 응 어이구 어이구 아가 아가 이거 먹어봐 단단히 놀래가지고 조금 먹이면 먹을거야 응 응 이제 먹는다 먹는다 어 먹는다 그래 그래 먹어봐 응 그래 그래 먹으면 좀 나아줄거야 놀랬어요 네 어휴 엄마한테 물려가지고 피 봤어요 새끼 다행히 눈은 크게 안 다치고 겉에만 살짝 끓겼는데 피가 조금 나왔어요 놀랬어요 놀랬어 응 어떻게 작가님 봐도 괜찮죠 이 정도면 눈은 크게 안 다칠거 같아 속에는 그쵸 네 에휴 놀랬나봐 사나도야 한번 먹어봐 응 어 놀랬자 놀랬자 아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피 보고 너희 엄마가 못됐어 못됐어 응 근데 잘 먹네 이게 안 먹으면 문제인데 응 이렇게 잘 먹으면 건강한거에요 아무 이상 없는거에요 응 고기맛을 알아서 먹 좀 뜯어먹다가 네 얘는 막 열심히 먹네 저거 네 그런거 있잖아요 애들도 보면 혼나고 나면 안 먹다가 나중에 먹자네 그 맛을 알면 아이고 내 손은 물지마 응 얘들아 너희들도 좀 줄까 왜 안 먹어 일로와 뜯어서 먹어 응 이 비기덩어리 좀 줄까요 이 녹화 먹으려 볼까요 응 응 응 응 국물 좀 마세요 응 그래 먹어봐 먹는다 먹는다 아 이제 먹는다 어 먹는다 그래 그래 얼마나 아팠겠어 혼나가지고 국물도 먹어봐 애가 아가 국물도 먹어봐 애기야 애기야 국물도 먹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국물도 먹어 어 먹는다 국물 먹는다 아이고 엄청 혼나고서 얘네들이 많이 먹어서 배부른가봐요 땡댕이들 땡댕이들 제가 좀 더 먹을까요 그래 저 애들이 뼈는 못 먹어요 살코기만 뜯어 먹기 때문에 걱정하지 하지 안하셔도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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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야 세상 나오자마자 너희들 고기 맛을 알았으니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다 잘 먹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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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여기다 놓기 같이 먹어 나오지 말고 아침 먹어 응 그거는 핸드폰이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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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얘는 적극적인데 놀다고 그러는데요 내 손 빨고 싶어? 너 적극적이다 적극적이구나 너나 난냄냄냄냄냄냄 귀여운 두이 귀여운 두이 배꼬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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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어라 귀여워라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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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밥 먹어 이뻐라 귀여워라 댕댕이 댕댕이 가서 밥 먹어 귀여워 도실도싱 나중에 크면 산골을 빠져 등 좀 태워 줘 얻고 다녀 알았지? 그럴 힘이 있겠어? 꼬랑교봐 꼬랑이 꼬랑기 꼬랑지 조금 있으면 너 더 크면 이거 물고 다닐 거야 아마 뺑뺑 돌면서 꼬랑지 물면서 막 찾으러 다닐 거야 아마 가랭이 들어갔어요? 기분 들어요 영상 찍어도 되나요? 난감한 상황인데 난감한 상황인데요 난감하게 가랭이 사이로 애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가랭이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휴식을 하고 있네 제가 이만하게 뭐하지만 작가님 새끼 나셨네요 몇 마리 나신거에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얘는 다리에서 주소 온 애인가요? ią 뭐 많이 못하시고 가주자마자 맛있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